여기는 020, 벽이벽 020 1피치 종료 지점 벽이벽 020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벽이벽 020은 벽이벽 020 루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? 나 빨리 오려고 노력했어 잘했어 벽이벽 020 두 번째 피치 마지막은요 트래버스입니다 국내 최고급 트래버스 코스를 원하신다면 천등산 벽이벽 020으로 오시면 물바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긴가 싫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아니야 공기학이 높은 오도돼 벽이벽 08 돌진산 벽이벽 020 잠시만 죽음 처음으로 계기도 했지만 들어오는 고속도로 전통은 unbelievable 템스타벅 다시마 나 지는 게 없어 잡을 데가 없어 나 왜 이렇게 불러요 나 미친놈을 텐데 눈 내려봐야겠다 눈 내려봐야겠다 눈 내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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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을 다하는 후둔 아니 너무 무서운 거 알지 선생님 저는요 아니 아니 뭐 이거는 솔직히 트래버스는 소댕이 더 날라간다 소댕보다 알지 수세미 아 수세미래 식세기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서 내려야 된다고 발 더러우니까 조심해 미끄러워 밑으로 어떻게 가 저기서 근데 지금 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거 봐 똥 해 이거 가져왔다 똥 벽이벽 맛보기 등반 어땠나요? 이 피치까지 국내 최고의 트래버스 코스 벽이디어 020을 소개합니다 무려 퀵트로가 17개 진짜? 엄청 많이 썼어 세봐 나 다 썼어 내가 갖고 했던 거 진짜 17개였어? 17개 가지고 갔거든 헐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? 진짜 30m인데? 너 한교도 안 갈 것 같지? 나? 퀵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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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부 재밌어 추천 물바위 추천 트래버스 추천 근데 재밌다 발 연습하기 좋은 것 같아 손이 없거든 등도 댈 수 있어 중간중간에 그냥 아예 등으로도 한번 와보면 재밌을 것 같아 등만 계속 이렇게 등이 근데 너무 더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못되게 때려 대다가 똥을 싫어해 옷 빨아야 되잖아 안 빨을 거야 근데? 응 오늘은 안 빨고 싶은데 선조 빠이 천등산 안녕 8월에 천등산은 시원하다 추웠다 봐봐 8월에 천등산은 춥니? 아침에 나 아침에 밑에서 올라왔는데 손 호호 불고 있어갖고 미친줄 감각이 없었어 미친줄 홀드 잡고 손불길래 진심 왜 저랄까? 쟤가 왜 저랄까? 추웠어 손절였어 자 내려서 오세요 건강검진 좀 했으면 해 뼈가 고프신가요? 엄청 배고파 메뉴는요? 아마 뼈다귀? 맨날 뼈다귀 먹어 순대찌꺼기? 응 너 가봤어? 순대꺼? 응 맞지? 아 진짜? 거기 다른 마을에 있는 데잖아 오 맞아 너 산타민지야 네 오늘도 팬이 알아보셨어 감사합니다 울산 바이블리데 부세주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등반했다 공격 뜨악 엄청 차갑진 않은데? 나 아까 이빨까지 보도했었다고 어디서 밑에서? 주 선생님 여기 아니야 이쪽이야 여기가 엄청 얕아 물이 얕아졌어 물이 얕아졌어 발목밖에 안 와 이제 이빨 다다닥은 진짜로 진짜야 중심 그만큼 추웠어 아 내 핸드폰 아 내 핸드폰 못가고 있어 자꾸 빡 찾겠네 아 씨 쓸링 걸지 왜 저래 그건 아니었어 아 나 어떻게 하지? 배 어려운가 보다 뭐 이러게 돼 솔직히 잘 왔다 인정 4시간 걸려서 온 대둔산 가려다 온 선둔산 오늘도 케이블카 못 탐 오늘도 케이블카 못 탐 오늘도 케이블카 못 탐 나는 그냥 못 탈 운명 아 나 재밌어 그래도 선둔산 발목 밭이로 완벽한 강아지 시강이야 시강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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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